네 꽃 좀 봐봐. 거기가 형아. 어? 꺼진 벤틀리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? 이게 뭐야? 갑자기 정전이야? 아 그래 아무것도 아니야. 우리 갑자기 꺼졌는데. 나 가자. 보이지도 않을 텐데. 아이고 무샤. 어 윌벤 둘 다 놀라서 거질러 나왔어요. 왜? 무슨 일이야? 무슨 일이야? 자중료에 우승이 꺼졌어. 뭐야? 뭐야? 이거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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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야? 자... 자중료. 야. 어? 어 뭐야 뭐야? 어 뭐야? 아니 집안에 흰 발자국이 생겼어. 어머나 이거 그거다. 어디에 계신 분장이야? 신발? 신발? 진짜요? 어 저거 좀 무섭다. 가방 여기까지만 들어와서 벌써. 아니야. 나 씻긴 했는데. 나 이제 모르겠다. 안 씻는 사람. 나 모르겠어. 너 알아서 해. 펜티 여기 있어? 펜티가 어디 갔어? 우리 어디 갔어? 우리 어떡하냐? 내 밑에 있나? 없어? 숨어다. 펜티! 펜티! 얘 나와. 아 귀여워. 아 귀여워. 무서워서 옷장 안에 숨었어요. 지신 없애들 있대. 네. 아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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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씻어. 나와봐. 원래 씻어야 될 것 같아 아가들. 왜 이럴까 봐. 나도 모여갔다. 어? 뭐야. 꼬꼬 잠깐. 완전 얼었어. 아 뭐야. 또 왔나 봐. 우주. 여기 나와. 우주리 귀신이 또 왔나봐요. 아 무서워. 무서워? 아. 무슨일이야? 무서워. 미스어. 무섭지. 우주! 여기. 또 왔더. 왜 봐바. 왜 봐바. 야. 왜 놀라. 아 어떡해. 어 어떡해 지금. 우주님 귀신이. 점점 윌리언방으로 가고 있어요. 아니 내가 씻으려고 했는데 아가가 숨어가지고 밤새도록 내밀어 할거야 무섭지 나는 씻을거야 오 윌리엄 씻는대요 우리 가 아이 무서워 아가야가 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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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씻으면 돼 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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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탱탱카 올라! 나 올라! 형 울어 형은 미자세 어떻게 해 나 먼저 씻을게 너 화장실 가서 빨리 씻어 형은 먼저 씻을게 빨리 씻어 아이 잠깐만 저 발자국을 지나가야 되잖아 네 맞아 씻으려면요 아빠 좀 잡아줘 아 귀여워 손 싹 씻을거야 잘 씻어 아우 착해라 나 씻어 나 씻는가 나 꽃이 한가 나 좀 천천한가 오 예뻐졌어 오 아 깨끗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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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너를 안 잡아 펜틀이 밀려놨어 아이고 아이고 어떻게 해 아이고 어디 숨게 이게 자기만 안 보이면 숨을 줄 알아 아 얘는 참 정신 아직 못 차렸구나 아가 야 뭐 그런다고 안 돼 아 진짜 큰일났네 아 이거 씻으면 끝나 안 되겠네 아 정말 이것까지 해야 되나 왜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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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날씨있어 피해 아으 근데 걱정됐나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왜 안 돼 안 못해 야야야 안 돼 왜 왜 안 돼 왜 안 돼 vom 세 번 그렇게 무슨 일이 생긴거 같은데요 아 안 돼 아 안 jog 자 electroly기 멘틱 수리 오 Serain 20밤들 잡혔어 이게 언제 갔을 줄 알았는데. 자, 됐다. 안 돼. 연기 연습까지. 일하게 하면 안 되는데. 이번엔 재결의 효과가 있었어요. 아니, 지금 아빠가 잡혀간다고. 좋아, 좋아. 좋아, 좋아. 일리웅도 무섭고. 씻으면 돼. 아빠가 연기를 넘어오잖아요. 뱀 씻을 거야, 진짜. 뱀 씻을 거야. 씻어. 빨리 씻어봐요. 배틀이 오일을 해, 오일. 뱀 씻어. 안 돼, 안 돼, 안 돼. 그래, 빨리 씻어. 어떡해. 왜, 왜 또 왜. 아니, 윌리웅이. 윌리웅, 윌리웅 봐봐. 야, 봐봐. 윌리웅, 아빠, 아빠, 아빠. 아빠, 봐봐. 아, 이제 알았어. 윌리웅은 이제 알았어. 야, 여기 안에 아빠밖에 없어. 아빠, 근데 길 때 그 힘이 왔었어. 이 발자국. 저건 윌리웅이었어요? 아, 아빠 정말 정성이 대답해. 아이고, 저걸 한 땀 한 땀 저렇게. 아이고, 됐다. 아이고, 윌리웅은 이제 알았어. 알았대요. 아빠, 이거 왜 하는 거야? 아가 씻어야 되잖아. 아가 씻으면 갔나 봐. 진짜? 없잖아. 이거 효과 텐데. 아빠! 아빠! 자, 드디어 기상 2시간 만에 꾸지니 벤틀리가 씻기 시작합니다. 아빠, 윌리웅이 아니야? 아니야. 윌 씨한테 잡혀갈까봐. 옷 입은 채로. 마음이 급했어요. 아이고, 이제 꾸지니에서 깔끔이냈네. 됐다. 잘 씻네. 너 내일부터 잘 씻을 수 있지? 깨끗하게, 맑게, 건강하게. 다음 주에 또 만나. 코로나19 예방 수칙 하나. 기누로 30초 이상 꼼꼼히 손을 씻어요. 손 소독제까지 하면 더 좋아요. 코로나19 예방 수칙 둘.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땐 반드시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려요. 올바른 손 씻기와 기침 예절만으로도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. 우리 모두 함께. 추정할 수 있을 든지 못했으면ria. 아멘. 아멘. 우리 모두 함께. 감사합니다.